스네코의 눈 두 장 특 세 장 짐 아니 이거 두 장 제거 옵션 뜬 거랑 비교하면 이게 손해잖아 이거 소용돌이 소용돌이 아로시한테 21000원 주려 했는데 세 장이 두 장 짓 아니 큰 걸 두 장 지겼네 어떡해 안 돼 이거 포기하고 다음 갱 가는 게 이로울 거 같은데요 난관 극복 폰멜 타격 난관 난관 몸박 하하오 모바일 슬더스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기획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기에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출시는 안합니다 여행 출시하네 아 스위치사 제련의 축복 이도류 이도류 몸박 빵빵빵간다 아 뭐야 육강령이야? 아니 육강령이면 잡을 잡을 방법이 없지 아니 나 적어 있으면 되나 카카포션 있으면 되나 아니 그냥 마시면 안 돼 꼭 벨트에 넣고 마셔야 돼? 꼭 벨트에 넣고 마셔야 돼? 스팀 링크 스팀... 젤다 링크의 전술 링크의 전술 카카포션은 저희가 수먹어 될 것 같고 음... 스팀... 안 돼 망했다 안 돼 아싸 유독성을 한계돌파 한계돌파 장난? 경로 경로는 드루 없어서 못샌다 아 이거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일단 이도료 이도료 몸박으로 어떻게 해 일단 이도료 몸박은 들어왔고 전경기는 왜 어쩌마자 안되는걸까요 전경기는 왜 어쩌마자 안되는걸까요 왜 몸통 때려가고 아 아이고 아니 이거 다 주면 안돼 잠깐만 세트메뉴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따로 줘 잠깐만 미친거 아냐 아 뭐야 같이 줘요 아니 이거 아잇 아잇 제물 이거 6댐 6댐 그대로 다 맞는데 이거 아싸 미션클리어 아잇 근데 스네코 나올줄 알았으면 스네코 나올줄 알았으면 바리게이든 얼굴 삶이 이렇게 고단한가 다리가 기어다 아 이제 보충 되었으면 빡빡빡 30윌 듬에다 흘려보내기 여기서 바리 먹으면 바리케이드 먹는 사양사양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거? 믿을 건 몸통 박치기밖에 없다 전투 장비 흡혈 쓰레기 이벤트 난기 코스트 없어서 난기도 못할텐데 이도류 3코어 에바즈 아 미친 코스트 꼬라지마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지가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아무리 가지라도 이걸 살릴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리 가지라도 이걸... 아무리 가지라도... 아잇잠깐... 아 제발... 징그룹거들... 삼삼삼삼삼... 인증된 정품 스네코... 잼을 연코다... 아잇잠깐... 아유... 이게 아닌데... 역시 가지... 유발 안 빠진다구요? 음... 뭐지? 나 지는데... 타락네... 나 타락... 타타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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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람을 껐는데... 왜 자꾸 알람이 들까... 심지어 나 부른... 나 부른 것도 아니야... 아잇잠깐... 아잇잠깐... 한시간 이상의 영향을... 그.. 나... 아잇잠깐... 타타타타타.. 아잇잠깐... 나는... 아잇잠깐... 아 일하지마 이거 왜 이렇게 아직은? 아 잠깐만 왜 안 먹어 주스술 된다 절대적인 힘 절절절힘 절절힘 재물쓸까? 절힘 절절절 대적인 힘 절힘 타령님 제발 타령님 제발 다 돌고 쫓다 절심사십들 타령님 타령인 타령님 타령인 어어어 보고 싶었던 사령님 타령인 타령인이 타령인 옵션 역시 까지라 이걸 살리넹 아이고오오 검은 별 초코빗이 더 나아 첨탑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죠. 카치 타락 1%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현호키 스웩들 다 때려부수해지죠. 아 근데 결국에 3포스트 덱이네 이거 어떡하지. 아무리 가지 타락이라지만 위험한 거 아닌가. 전투의 함성 클로스라인 충격 해제. 가지 타락이 만능에 가깝지만 만능은 아니라고요. 당신은 뒤질 수 있습니다. 아 이 도리로 사신이나 뿌릴걸. 개쩌네 진짜. 이게 가지 타락이시. 가리케이드나 신선한 애로 어디 없나. 아 근데 같이 타락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잘 안나와. 흘려 보내기. 가지 타락이 잘 나오면 만겜입니다. 을눈. 을눈보다 타락 빨리 나오게 공격 카드나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 무감각. 콜. 소용돌이. 쓰레기 카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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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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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태워볼걸. 우함. 으으음. 우함. 으눈. 으눈. 좀. 쓰레기 같긴 해도.. 그렇게.. 나쁜 유물은... 아니.. 인가? 모르고죽기 vs 알고죽기 그래도 얼룬이 트루 봐야될지 안봐야될지 판단할땐 좋죠 사놓고 까먹은 사실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이면 그냥 저장후 종료하면 얼룬효과이기 때문에 얼룬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 쥬스 이탈락 아유 이탈락이다 거의 있겠다 아이씨 띠아랩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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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류 연사사신 무장해제 백년퍼즐 아예 백년퍼즐 못먹는거 너무 아쉽다 바리케이드도 하나 주면 안될까 주는김에 감사합니다 영원의 깃털 아카 백홀 백홀 으아 하지마 임 에 아 으 으 클릭허게임 쓸더쓸 가지 타락 손가락 아프다 징끈 흘네 15승천일 때는 가지 타락 걸렀었는데 뭐여 먹자마자 떨고대 먹었을걸요? 뭐야 저거 어떻게 잡아 일루와 불 뿜깃을걸 타락 도장 나란히 맨밑에 있는거다 훈훈하구만 가지 현실집에 중투브에 있죠 웬만한건 이미 중투브에 있습니다 없는거 빼고 다 있는 중투브 없는거 빼고 다 있는 중투브 그 놈의 재구성이 없는건 아닌데 아니 재구성은 그냥 재구성 없어도 깨는 덱에 얹어가는거지 재구성 덱이란건 없어요 아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불러야지 아이고 아이고 데메님 감사합니다 아이오스상 깜짝이야 왜 알면서 놀라는걸까 아이오니 마박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쓌네코에노 감사합니다 발굴 무장해서 힘이 약해지는 크라카 뭐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막지 언제까지 힘없이 한개 돌파만 해야되지 아 몬답 아니 파리 파리 케이트다 얘가 첫번째였나 어우 너무 많이 맞는데 아이고 이게 가지 타락에서 이렇게 스킬카드가 다 빠지면은 되게 난감한데 형상 썼으니까 따서봤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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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얘네들은 장작 챙겼으니까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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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족 존버하다가 사신으로 따서 같고 존버 불필 존버 박사님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여기서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가지 타락이라지만 두렵다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김태운입니다. 바리케이드님 어디에 계신가요? 듣고 계십니까? 바리케이드 마렵다. 저준영 유골 엘릭소 잘 나왔다.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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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대자 사랑이다 호자마 마리케이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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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허접팔 아이 허접팔 아이 심장 깨울게 깨울게 아 이거지 아이 그래 이거지 아이 이게 게임이지 아이 쉬워 아휴 왜 왜 왜 그래 가시타락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아이 왜 그 아 왜 여기까지 올 동안 이렇게 안 나오지 아니 가시타락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쟤볼 아 아 아 아 아 기타 아 다다다다다다 고전이다 심장 허접세 예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자, 흐 sink 천불성 염포스 심장 허접세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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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유물 받고도 염통 두 번 썰어버리네 역시 클 힘의 차이 세 장 나왔을 때는 다 조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가지가 살리네 체력 1까지 떨어졌었는데 가지 먹고 살아서 역시 가지